안녕하세요 천신백마장군이라고 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삼재가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삼재라는 거는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삼재, 복삼재가 들어왔네 이러는데 복삼재가 들어왔다는 건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 좋은 삼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대신에 3년 내내 복삼재가 있는 거 아니고 그 후 년에 이 사람이 그래도 기운이 좋다 그래서 문서를 잡는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막말라기 위해서 승질 수가 없는데 승질 수가 있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오는 삼재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 묶는 삼재에 그런 사람이 있고 침울아간 사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삼재는요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 관제면 관제, 구설 하여튼 뭐라도 떼우셔야 돼요 그걸 안 그러면 사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럼 삼재라는 건 좋은 삼재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년 내내 안 좋은 건 아니지만요 3년 내내 안 좋으신 분도 있어요 내가 들어올 때는 무난하게 문서도 잡고 괜찮았어 승진도 있어 그리고 집안에 경사도 났어 그런데 묶는 삼재 때 내가 뻘쩡했는데 갑자기 자궁을 수술하게 됐어 자궁을 드러내게 됐어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차를 몰고서 어디를 운행하는데 와서 내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뒷차든 옆차든 골목에서 왔는데 빵 부딪히거나 하여튼간 그걸로 인해서 시끄럽거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랑 사소하게 말다투분한테 툭 밀쳤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갑자기 내사 상태야 막 이런다든지 그래서 법정 공방에 걸리고 하여튼간 그래서 삼재라는 건 모든 걸 하나씩은 스크래치를 꼭 냅니다 자 삼재때 돈으로 떼우든가 건강으로 떼우든가 안 그러면은 사람으로 주변에 어지러운 걸 떼우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뭐 하나라도 스크래치를 내야 돼 그러니까 삼재때 멀쩡하게 가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엄지발꼬락이 뚝 하고 접혔는데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그게 이제 삼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삼재라는 건 있잖아요 들어올 때 잘 받아들이고 또 삼재때도 웬만하면 삼재 들어올 때 초반부터 정월이라고 그러죠 미리미리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풀어내면은 어 저는 이건 면허 나요? 그렇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 내가 칼로 싹 비웠을 때 쫙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열바늘 꼬맬 거 두세 방울만 꼬맨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할 수 있다는 거죠 정타로 맞는 게 아니라 약간은 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나는 삼재도 풀었는데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재를 풀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스크래치는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삼재때 그래도 내가 들어온 삼재때는 문서 문이 있어서 막 문서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적당해서 치고 나가는 삼재때 더 조심해라 그러고 삼재동안 어떤 사람마다 너는 건강관리를 잘해라 분명 칼 댈 일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디든 칼을 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삼재때 어 저는 삼재니까 뭐라도 그러면 칼 대기 싫으니까 뭐 선생님 저는 뭐를 하면 조금 막을 할까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가씨들 주인도 그렇고 중년에 여성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아 이제 어르신이 되면서 눈꺼풀 이렇게 쳐줬어 그런데 어 다른 데 칼 댈 곳도 있지만 그러면 뭐 이렇게 눈꺼풀 쳐주니까 좀 잘라내고 성형을 하신다든지 어떤 애들은 코를 재수술을 한다든지 어 안그러면 어떤 뭐 아가씨들은 유방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피수술 남자들도 뭐 성기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람 따라 다르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사주팔자에 삼재여도 삼재여도 날과 태어난 시간과 이런게 다르잖아요 달도 틀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사람에 맞게 어 뭐를 방식도 푸는 방법도 다르고 왜냐면 몸으로 치는 사람은 대수대명이라고 그래서 삼재를 풀면서 산닭을 좀 쳐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손실력 오는 거면 돈을 막기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제수꽃을 조금 해갖고 사업운전이나 영업운전을 좀 열어줘야 되는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도들 같은 경우는 삼재때 삼재를 풀어놓고 뭐 그 사람에 맞게 일을 해줬나 그래도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씩 삼재부적을 갈아줘요 왜냐면 부적은 제가 그랬잖아요 1년짜리에요 뭐 2년짜리 몇천만원이에요 뭐 몇백만원 줬어요 이런건 없고요 삼재때는 무조건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삼재부적을 갈아달라고 그러셔서 가는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부적이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영어마음 효과하면 뭐 누구든지 다 지우고 있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끔 그날그날 써야되는 시와 날이 또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서 써갖고 올렸다가 그 사람이 가져갈 날짜에 줘서 그걸 자꾸 갈아가고 갈아가고 그걸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재때는 분명한 어떤 거라도 스크르치를 내야 돼요 왜냐면 집안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도 갑자기 싸움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내가 아주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니 암이래 안그러면 간암이래 뭐 장에 문제가 있대 하여튼 그래서 조그만한 거라도 시술이라도 삼재때는 이상하게 뭐 기부수 하시는 분들 안그러면 칼을 대셔야 되는 분들 그런게 또 많고요 또 삼재때는 이상하게 건강도 작고 내가 좋았던 사람도 아팠던 사람도 더 떨어지는 기운들이 그렇게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삼재때 뭐 제가 아니어도 가까운 주변이나 좋으신 분들 이렇게 있어서 다니시는 고객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셔서 그냥 보살님 단골레가 이렇게 있으시면 보살님 저거 삼재라서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데 삼재때는 3개월마다 부적을 갈아주래요 근데 그 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무조건 3개월마다 부적 갈아달라서 조금 지갑에다가 어차피 듣고 다니는 거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좀 가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도룡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정월에도 풀지만 가을에도 삼재때는 꼭 풉니다 왜냐면 또 그러고 두 번 풀 때는 뭐가 있냐면 악삼재였을 때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자꾸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또 우한이나 질병 혹시라도 장남이나 장녀가 이렇게 삼재가 들어와 있거나 또 엄마 아버지 중에 두 분 중에 삼재가 있다 그러면 그 뭐가 있냐면 상문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럼 누군가가 엄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도 집안 아이 식구들 중에 외곽으로 싱가볼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상문이 껴요 그래서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재라는 솔직히 좋은 삼재는 없으니까 아직도 삼재를 못 푸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삼재 꼭 푸시고요 3개월마다 부적 같은 걸 좀 지녀서 막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삼재는 뭐라든지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예를 들어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모든 걸 갖다가 조금 손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관제가 걸릴 수도 있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있다는 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절에 가서 풀었는데요 근데 절에서 삼재 푸는 거랑 저희 이렇게 만신하 때 푸는 거랑은 좀 창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푸셨다고 그러면 꼭 푸셨으면 좋겠고요 다니는 단골래가 있다면 삼재때 좀 봄에 푸셨다고 그래도 가을에 한 번 더 풀어달라고 그러시고 부적도 그냥 선생님이 직접 내리셔서 좀 바꿔달라고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냥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또 신령님이 공덕이 내려와서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재때 건강관리 사고수관리 그리고 돈관리 이런 걸 참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alguns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 영상이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